따뜻한 봄날 경복궁 경유루 앞마당입니다. 이 아름다운 곳에서 우리 한복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되어 더없이 기쁩니다. 고조선부터 조선 말까지 할애한 우리 궁중호상 변천사를 한눈에 감상할 수 있도록 자극을 해주신 김현숙 한복 명장님과 고존머리 임수빈 대표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행사를 주최하고 연출하신 시니어 스타협회 김선 이사장과 장기봉 감독님 그리고 코리아 헤널드 최지정 대표께도 감사드립니다. 올 11월 카타르에서 월드컵이 개최됩니다. 월드컵 성공을 기원하기 위해 카타르 전통의상과 함께 자리해 주신 칼리드 이브라임 알하바르 주한 카타르 대사님께도 우정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0대 국회 문광위원이었던 이동섭 국기원장님이 각별한 예정으로 참석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필리핀 LCS 그룹 샤빈 회장님이 오늘 참석하기로 했는데 코로나 상황으로 한국 방문이 갑자기 취소되었습니다. 한국 카타르 필리핀 삼국 우호 종지를 위한 의미인 자리가 될 수 있었는데 참 아쉽습니다. 바르게 살기 운동은 그동안 명절 한복 입기 운동 등을 통해 우리 전통문화 함양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오늘 또 중앙협의회와 서울과 경기 제주 등 핵심 임원들이 함께하고 10여 분은 직접 게스트로 궁중호상을 입고 워킹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랑스럽고 감사드립니다. 한국 문화가 이젠 K-컬처라는 이름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대세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행사를 통해 우리 전통 한복의 아름다움과 더불어 자랑스러운 우리 문화를 되돌아보는 계기도 되었으면 합니다. 도움 주신 문체부, 문화재청, 그리고 공연 등 행사에 함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바르게 살기 조협의회 회장 정원주 대동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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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